구독, 좋아요. 구독, 좋아요. 구독, 좋아요. 구독, 좋아요. 구독, 좋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오늘 처음 이렇게 이렇게 일본에서 처음 맞이하는 휴가? 아니 휴가인데요 우주짱이 왔네요 하이 우주쿤 하이 이제 브이로그에요 그래요? 네 근데 너 일본 오면 뭐하고 싶었어? 나는 소소한 일상 소소한 일상? 제가 오늘 날에 앞집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생각을 좀 했죠 그럼 오늘 딱 이루면 되겠네 근데 아무튼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일 쉬는 날 오늘 뭐하고 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리처스는 과연 휴일에 무엇을 할까? 어우 더워 짱돕죠? 지금 날씨가 지금 지금 머리도 덜 말리고 왔거든요 아니요 혹시 안 와요? 다 마르게 생겼어 흐흐 시마 로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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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다 고기 고기 밥을 쓰겠습니다 진짜 딱 혼자서만 먹었어요 진짜 신기하다 물 찜짜라라고 식사하고 육수야 육수 육수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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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 한번 먹어봐요 음 이런 맛이구나 와 고기 고기 아 소중한 소중한 요구르 이거는 소중한 쿠폰 전 저랑 같이 둘러보고 가요 이제야 막 일본에 적응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어제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여기 가도 되는 데겠지? 아 여기 거긴가보다 그 진아랑 직접 찍었던데 슈퍼샷 이것도 빨리 찍어줘야지 저기 한 마리의 새를 잡아볼까요? 네 밥 먹으러 왔습니다 배고프신가요? 딱 그렇다고 하네요 지금 여러분들은 브로맨스를 보고 계십니다 배고프신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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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으세요 고치소사마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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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보이는 약간 용이 용같은게 고지락 고지락나봐입니다 그게 유명하대요 네 오늘 저희는 오늘 가마쿠라시를 갈건데요 뭐하는 곳이냐 저도 몰라요 어쩔건데 나도 몰라 바다인것 같아요 이길 저희가 한번 가서 틱톡도 찍고 여러가지 찍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걸 잠시 계속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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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가 그렇게 핫플레이스를 하고 들어왔는데 저 오늘 처음 가거든요. 하늘공원? 하늘정원? 그렇게 됐습니다. 광고록상이 일부러 잘 나오는 곳이네요. 그럼 가서 진짜 핫플레이스인지 제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. 네, 저기 화장실이 있고요. 미야시타 파크센터 도라에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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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찍고 올게요. 이제 밤이 다 되는데요. 밤이 되었습니다. 마피아는 조용히 눈을 떠주세요. 여기 어디였지? 미야시타파크 미라시타? 미야 미야시타 미야시타파크 여기 미야시타파크에서 틱톡도 찍고 여기 땡땡박스도 가고 사진도 찍고 사진도 찍고 아주 재밌었고요. 그 뭐지? 저희가 틱톡을 찍었는데 무엇을 찍었을지는 주황갤러리를 통해 아직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. 바이바이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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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. 멋있어. 3도류 3도류지 어떻게 남산타워 바이브인데 이쁜데요? 거울도 멋있어요. 스크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